지금 전화면 나는 그런 밀고 당김이 나는 어려워 내가 싫어질까봐 어쩌지도 못하고 내 앞에 있던 막차는 떠나네 오늘은 안되겠어 이러다 또 못 잔다고 네가 먼저 잠들기 전에 지금 달려가 손꼽 끌어안고 인사라도 해야겠어 출발 나는 바쁜 남자라 내게 말해왔지만 사실 안가해 내가 귀찮을까봐 어쩌지도 못하고 내 앞에 있던 막차는 떠나가네 오늘은 안되겠어 이러다 또 못 잔다고 네가 먼저 잠들기 전에 지금 달려가 웃음 꼭 끌어안고 인사라도 해야겠어 잠깐만 바보 같은 걸까 혼자 이러다가 집에 가게 될까 어젯밤도 네 생각에 못 잤지만 괜찮아 괜찮아 안 졸려나 힘들지도 않아 자꾸 웃음만 나와 오늘은 안되겠어 이러다 나 죽는다고 네가 먼저 잠들기 전에 지금 달려가 손꼽 끌어안고 너의 눈을 바라보고 인사라도 해야겠어 굿나잇고 굿나잇